책여도 10페이지 볼까요? 10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계획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용이. 왼쪽부터 보시면 왼쪽 위에. 아까 국가계획 밑에 무슨 계획이 있었죠? 광역도시계획 있습니다. 여기부터 출발하신대요.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 밑에 있는 건데 여기부터 공부를 하시고.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먼저 나왔잖아요. 제 첫 번째로 기억할 게 뭐냐면 수립대상지역을 아셔야 돼. 밑에 있는 게 수립대상지역이야. 공부하실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은 바로 밑에 광역계획을 대상으로 수입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광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넓다라는 얘기거든. 원래 서울특별시는 원래 있잖아요. 행정교역상. 광역시도 인성현시도 있죠 원래. 걔 두 개를 묶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누가 묶어주냐 이런 얘기가 지정권자라는 얘기를 써. 우리가. 그러면 1차적으로 서울특별시하고 인천현시를 묶어주면 여기가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예요. 새로 생기는 거야. 쉽게 말하면. 원래 없던 적이 생기는 거야. 서울특별시하고 인천현시를 따로따로 수입하지 말고 같이 생활권이 같으니까 묶어서 같이 해라. 라고 지정하는 대상지역이 광역계획권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거는 원래 있었어요. 아니면 누군가 지정해줘야 돼. 지정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권자라고 부르는 게 두 명이 있다는 거지. 국장 지정할 수 있지. 권한이 있다는 거야. 도의사도 지정할 수 있죠. 그럼 끝난 거예요. 지금 거의 그 정도만 하신대. 지정권자 몇 명? 두 명만 그래. 만이라는 걸 붙여주면 조금 더 정확히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두 명 빼고는 지정 못한다는 얘기죠. 두 명만이야. 두 명만. 두 명이 바로 밑에 써 있어요. 그렇죠? 국토교통부장관 지정할 수 있고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여기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해줬죠. 그럼 이 지역이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을 앞으로 어떻게 10년 뒤 개발하겠다. 이 지역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 정도만. 이 정도. 틀을 잡는 거니까. 이 이상 들어가는 건 나중에 또 해도 되니까. 일단 정확히 두 명을 기억하면 돼요. 자, 지정원자 몇 명? 지정할 수 있다 하여한다. 괜찮아, 괜찮아. 막 얘기해. 막 얘기해. 여러분, 이거 지정해야 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지정해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뭐가 되는 거야? 광역계획권이 정돼 있겠네. 필요한 지역만 지정하는 거지. 지정해야 한다고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라고 조금만. 없는 지역이 더 많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필요하면 지정하는 거지, 여기는. 전부 다 지정해야 된다. 그럼 뭐하러? 전국톨대사로 수입하는데 뭐하러? 이거 필요해. 필요하니까 지정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두 번째 논점이라고.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지정원자 국장 나왔어. 맨 끝에 읽었더니 지정원자 이렇게 나와. 싸대기 날리고 와야 돼. 국장이 맞다 하더라도 지정원자는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다, 하여한다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광역계획권의 본질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시험장에 지문 딱 갔더니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빨리 싸대기를 날리고 와.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고, 도의사가 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정해야 한다는 말이 안 돼. 그래서 두 가지가 논점이니까 두 개만 기억해. 두 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한다? 싸대기 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건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광역도 수입했습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오른쪽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화살표를 수평관계로 보시면 안 돼. 이건 편재상 이렇게 가 있는 거고, 머릿속으로는 하위계획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럼 광역도시계획 밑에 있는 계획이 기본계획 맞죠? 얘는 넘버투. 이 계획 중에서 넘버투. 아까 이 맨 위에 무슨 계획이 있었고? 아니, 아니, 이거 위에. 국가계획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마시고, 있다라는 전도만 하시고, 밑에 있는 계획부터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광역도시계획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있고, 관리계획 있는데, 얘는 여기처럼 수평관계가 아니라 수직관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맞죠? 얘는 넘버투네. 그럼 얘는 기본계획부터는 이렇게 두 개 이상을 묶어야 돼요? 따로따로 해야 돼. 따로따로니까 특별시 따로. 광역시 따로 이렇게. 자치시 따로 이런 식으로. 특별자치시. 자치도가 있고, 시군이 있습니다. 여기 따로따로 수입하는 계획이야. 10년 뒤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거다라고 하는 장기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논점이 몇 개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가 1번이 해석이 돼야 됩니다. 책에도 밑에 있는 거. 자,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에 부합돼야 된다. 맞나요?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위계획은 무슨 계획에?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매년 나와. 동그라미 치고 와. 그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있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광역도시의 내용이 A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본계획도 A라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합돼야 되니까. 그냥 수립하다 보면 다르게 잘못 수입할 수도 있거든. 만약에 B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입할 수도 있어, 없어? 그렇지. 잘못 보고 수입을 잘못할 수도 있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야. 다시 말하면 광역도시의 내용과 기본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르죠? 그럼 뭐가 우선할까? 광역도시의 우선한다. 그 시험장 가면 기본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싸대기 날리고 와. 하극상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간단히 원리를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하위계획은 무슨 계획에?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내용이 다르면 상위계획의 내용이 뭐한다? 우선한다. 일반 완벽하게 정리 끝날지, 그렇지? 그러면 개인적으로 볼 수 있잖아,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이 B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부합되지 않는 B라고, 기본계획의 내용이 B잖아, 지금. 이 내용을 그냥 방치해야 돼요? 아니면 수정해야 돼? A라는 내용으로 바꿔줘야지. 이걸 뭐라고 불러지, 우리가? 타당성 검토라고 그래. 그래서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아니, 상위에 부합받는지 타당한지 검토하라는 얘기잖아. 몇 년마다? 왜 5년이에요? 오, 타당성 검토니까 5년이지. 몇 년이겠어? 시험장 가서도 타당성 검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걸 뭘 외우고 앉아있어, 그걸. 당연히 5년이지. 5년마다 부합하는지 봐서, 부합하지 않으면 부합하는 내용으로 바꿔주라는 얘기야. 이거 이해 되시나요? 여러분, 3번에 있죠? 2번, 3번 다 정리되셔야 돼. 여러분,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에 지침이 돼요? 자, 하이객이 지침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지침을 주잖아. 그러면 그 지침을 구체화시키는 게 이거잖아, 관리계. 그럼 2번도 정리됐죠? 3번, 타당성 검토 몇 년마다? 그거 3개 하면 되잖아, 지금. 3개 완벽하게 정리하시라고, 완벽하게. 그럼 타당성 검토는 기본계획부터 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계획부터? 기본계획부터 하는 거야. 여기는 없어, 여기는. 나오면 싸다기 날리고. 기본계획, 하이계획부터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밑에 가서 수립대상 몇 군데? 4번. 6군데는 당연한 거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이다. 의무다라는 정도만 하시고. 오른쪽 가볼게. 자, 오른쪽 가면 무슨 계획 나와요? 관리계획 나옵니다. 관리계획은 두 가지 계획이 됩니다. 여기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다시, 도시군관리계획은 천천히 갈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동그라미 치고 와요. X3, 큰일 나. 똑같은 올리잖아, 지금. 하이계획은 무슨 계획에? 상위에 있는 계획들이 부합돼야 돼. 또 하나, 얘네 세 개는 전부 다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돼?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동그라미 치고 오면 되지? 그런 걸 외우지 말라는 거야. 책에 잡으면 당연히 풀어서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오는 거지. 간단히 말하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원리는 하나예요. 하이계획은 무슨 계획에?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맞나요? 그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틀을 좀 잡고 출발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 단어는 중요하거든. 관리계획은 이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동그라미 쳐봐봐. 많이 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먼저 틀만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렇게 써요, 용어를. 이반이라는 용어를 써. 또 이반한 내용을 뭐 한다? 결정.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반설 할 때 배운 내용이 나와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 위치와 규모를 관리계획으로 모여야 된다. 이 단어를 쓰잖아. 결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확정한다는 뜻이고, 다른 계획에서 승인한다는 뜻이랑 똑같아. 의미의 부위를 두지 마세요. 이거를 승인으로 바꿔서 틀리긴 한다. 공법에 있을 수 없어. 그냥 결정이라는 용어 그대로 쓰는 거야. 우리가 아까 배운 관리계획 내용이 다섯 가지 있었잖아. 용도지역이 있었고, 생각을 해보세요. 용도지역이 있었죠. 걔네들 전부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야?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면 지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도, 시, 수, 입, 용도구역이 있었지? 걔네들 전부 다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로 뭐 하면? 결정하면 지정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결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 원래 2반에서는 2반권자는 잘 안 물어봐. 2반권자, 그래서 오른쪽 가면 동시반 써 있지, 그렇지? 동시반은 이런 뜻이에요. 그냥 뜻만 이해하시면 돼. 관리계획은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 하이계획입니까? 지금?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하이계획 맞죠? 그러면 순서를 볼 때 무슨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맞아? 행정청이.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 빨리 위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위계획과 함께 위반할 수 있다는 뜻이야. 맞나요? 그럼 지문 잊지 마. 있다, 없다가 답이야. 동시반 나오면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있다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오고, 없다 나오면 싸대기 날리고 오면 돼. 그거밖에 못 바꿔, 절대. 그래서 이 동시반은 이따로 끝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있다. 가능하다. 허용된다. 공법은 규제법이니까 있다, 없다 많이 나오거든. 이거 나오면 뭐하고? 동그라미. 없다 나오면 싸대기 날리고 와. 이게 답이야. 얼마나 친절해. 답까지 가르쳐주잖아, 제가.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면 주민의 위반제는 보이시나요? 이게 작년에 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주민의 위반제는 안 나올 수가 없어. 형광색 밑 찍어볼까? 올해 또 나옵니다, 이거는. 주민의 위반제는 또 나와요. 작년에 되게 쉽게 나왔어. 용산기지입니다. 다섯 가지만 알아도 문제 풀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용산기지입 이렇게 써 있죠. 맞아요? 그러면 다섯 가지 그냥 외워버려요. 용이 뭔지도 몰라도 그냥 용산기지입니다 이렇게 외우고 다녀. 그리고 나중에 풀어서 거기다가 맞추면 돼요. 예를 들면 기가 뭘까, 기? 배운 거 나오잖아. 지. 지고 다니기 했고요. 알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돼. 입. 입지기제 채소의 구역. 그렇지. 그래서 용산기지입니다. 일단 형광색 밑준만 걸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계속적으로 3천 번 이상 한단 말이야. 그럼 주민은, 잘 보세요. 주민은, 입안해요, 못해요? 자, 입안을 못해요. 여러분, 입안은 행정천만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체계들을 보시면 밑에, 주민 입안자 밑에 원칙하고 얘가 써있지? 입안권자라고 써있고. 여기 입안권자라고 써있지 않나, 지금 여기? 입안권자 옆에 원칙이 6명이 있고, 특강, 특특, 시군이 있고, 국장도 있고, 도지사도 있지? 거기는 제가 입안권자야. 주민이 어떻게 입안을 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럼 내가 가서 입안할 수 있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땅은 전부 다 상업적으로 입안해버리겠네? 말이 안 되잖아. 주민은 입안을 할 수 없지만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 그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민은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네, 다섯 개. 자, 거기서 국가계획 보이시나요? 빨간색 글씨? 국장 옆에 화살표 이렇게 가있잖아.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누가 입안할 수 있다? 국장.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거기서. 자, 그리고 내려가서 절차가 써있거든. 자, 이건 큰 틀만 볼게요. 자, 그럼 입안권자가 입안한다는 얘기는 순입한다는 얘기지, 지금. 그럼 입안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입안합니까? 이렇게 물어오면 이건 틀 잡으셔야 돼요. 1단계로 기초 요사를 해야 됩니다. 현장 나가서 조사해야 됩니다. 필요한 조사. 두 번째는 주민의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방의 의견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살표가 없지, 그지? 없어. 그럼 얘네들 세 개는요. 입안권자가 뭐 할 때? 입안할 때 거치는 절차예요. 이걸 우리가 입안 절차라고 해. 그 틀만 잡아놔, 지금. 살부 치른 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틀만 잡아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의 입안권자가 입안할 때 몇 가지 절차가 거쳐야 된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기초 요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민의 의견 취지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지방의 의견을 들으면 입안할 수 있지. 입안한 내용을 결정권자가 결정하겠지? 그러면 결정권자가 화살표를 가볼게. 결정할 때 몇 가지 절차? 화살표 가 있잖아, 지금. 그럼 결정 절차가 오른쪽에 써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럼 결정권자는 결정할 때 협의를 거쳐야 되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면 되죠? 그렇지. 그럼 여기서 나눠서 보세요. 입안권자가 입안할 때 몇 개 거쳐야 돼요? 세 개.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는? 두 개. 그러면서 계속 읽는 거야. 나중에 연습이 되시면 협심 이렇게. 협의와 심의는 결정권자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거쳐야 되는 절차다. 그러면 도장 찍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죠? 고시. 고시하고 나서 서류를 보여주는 걸 뭐라 하래? 열람. 이렇게 큰 틀만 잡고 왼쪽에 있는 내용들. 자, 광역도시계획 밑에 볼까? 거기 보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라고 써있는 부분에 형광색 밑줄. 자, 오른쪽에 가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확정. 거기서 형광색 밑줄 끄놓으시고. 광역도시계획은 구성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용어를 수립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승인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 도시군기본계획도 구성력이 없죠. 수립, 확정 또는 승인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여기서 어떤 차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아까 도시군관리계획은 뭐라고 썼지? 보면서 대답하시면 돼. 위반한다 이렇게 썼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정. 그런데 이게 구성력이 있을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성력이 없기 때문에 자, 위반 대신에 수립이라는 용어를 쓰고 결정 대신에 승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그런데 이 용어를 바꿔치기 해서 내진 않아. 그래서 큰 틀을 러프하게 보셔도 되는데 일단 광역도시계획을 보면 일단 두 개를 동그라미 칠 거야, 제가. 자, 계획을 세우는 걸 수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인한다 이렇게 편을 써. 그럼 여기는 수립권자가 있고 누가 있을까? 승인권자다. 이거 많이 물어봐. 수립권자가 딱 주면 한 당의 위에는 제가 승인권자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시장운수가 수립합니다라고 물어볼 수 있나요, 없나요? 누가 승인할까? 도지사, 맞아. 이거를 국장으로 많이 내. 자, 시장운수가 수립하면 국장한테 승인받았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싸다기 딱 치고 와. 두 단계 올라가면 안 돼요? 한 단계 올라가서 승인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도 아까 우리가 관리계에서 봤듯이 수립이라는 얘기는 이반하고 똑같은 거니까 자, 그거 보고 대답하시면 돼. 아까 관리계에 이반할 때 몇 개 거쳤지? 보고 대답하러, 보고. 세 개지. 첫 번째 뭐 했어요? 똑같이 하는 거야, 기초조사.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주민의견 청취였죠? 공청회. 별표. 달리지 않으세요. 다른 점을 보는 거지. 세 번째는 뭐? 차이점이 딱 하나 있나요?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내는 거야, 시험에. 다른 거 안 내 거의. 다른 거 나와도 틀리게 안 낸다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 공청회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청회라는 것 자체는 구성력이 있는 게 없는 게. 그러니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야, 주민하고 전문가가. 만약에 주민한테 당신들이 갖고 있는 땅 그린벨트로 묶을 거야, 이렇게 했어. 주민들이 졸고 있을까? 아니잖아. 단상을 뒤집어 엎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공청회라는 용어 자체가 관리계에 들어가 있잖아. 관리계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싸덩이 날리고 와. 얘는 구성력이 없을 때만 거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계획 중에서 광역도시과 도시군 무슨 계획이요? 기본 계획은 다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크게 보시라고. 하나씩 외우지 말고. 여러분, 잘라서 외우면 절대 정리가 안 됩니다. 크게 보는 거예요. 본 다음에 중요한 것만 몇 개 논점 잡으면 끝나는 거거든, 사실.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그것만 제가 잡아드리면 그것만 외우고 들어가면 돼. 그럼 끝나는 거야. 여기서는 똑같은 게 있네요, 그렇죠? 똑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구성이 없으니까. 이게 어느 계획에 들어가면 X야. 관리계에 들어가 있어, 떡하니. 그럼 싸덩이 날리고 와. 여기서는 공청회에 있지 못합니다. 문서로서만 주민의견을 듣는 겁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렇게 논점이 돼. 주민의견 청취가 도시금 관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돼요, 사실. 거기는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만 듣는 거야. 그리고 또 얼굴 보지 않고 문서로만 듣는 거야. 여기는 주민하고 전문가 같이 의견 듣는 거 맞죠? 맞아. 구속력이 없으니까 가능하지.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 두 가지가 논점인데 거기 써 있으니까. 누구의견 듣는 거야 그러면 주민의 의견도 듣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듣는 거 맞죠? 체크하시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옛날 문제 중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전문가로부터 의견 들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그럼 싸대기 날리고 와야지. 같이 듣는 거 맞죠? 이거 공청회예요. 두 번째 논점은 뭐냐?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 뭐 할 수 없다고? 생략이 안 돼. 이건 생략할 수 있다. 거치지 않느냐 할 수 있다면 맥스. 그 외에는 안 나와. 나와도 틀리게 안 나와. 두 개만 일단 잡고. 지방위원까지 들으면 보세요. 세 개 거쳤죠 지금?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아니지 아니지. 이 세 개를 거친 다음에 수립하라는 얘기야. 맞나 지금? 수립권회가 수립하기 전에 수립을 하려면 책상머리에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라는 얘기지. 그걸 뭐라 그래? 기초조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냥 오지 말고 주민하고 전문가견 듣고 오라는 얘기지. 세 번째는 지방위원을 듣고 오라는 얘기야. 다 들었대. 그럼 수립할 수 있잖아요. 수립한 내용은 본인이 확정할 수 없으니까 승인받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 단계 위에 행정청한테 서류 보내겠지. 내가 이 절차 거쳐서 수립했으니까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승인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승인권자가 이러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뭘 거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승인권자는 기초조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거쳤잖아 수립권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X4당이 날리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이미 수립권자가 수립할 때 3개 거쳤지? 그럼 결정권자는 거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다른 걸 거쳐야 될 거 아니야. 다른 게 아까 관리계획할 때 결정은 승인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결정할 때 협의도 했고 뭐도 했어? 이거 똑같이 써있잖아 지금. 그럼 승인할 때 뭐 거치는 거 맞아요? 맞아요. 협심이야 협심.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협의하고 심의는 무슨 절차가 되는 거예요? 승인 절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 틀을 잡아내야 돼. 뼈대를. 이걸 먼저 잡아놓은 다음에 살을 붙이는 거야. 몇 개 없어 살 붙이는 것도. 그러면 도장 찍었으면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지. 뭐 해야 돼? 알려야지 일반 국민한테 확정됐다고. 내가 도장 찍었습니다. 라고 공고하는 거야. 일반 국민이 뭐라고 그래요? 나 서류 좀 보고 싶은데요. 그럴 수 있잖아. 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열람.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 틀만 잡아놔. 조그만 글씨들은 공부해가면서 하나씩 붙여나갈 거예요. 조그만 글씨 보려고 하지 말고 큰 틀을 보시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절차를 얘기할 때 몇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공부하는 방향을 설정해 드릴게요.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무슨 절차와 수립 절차와 승인 절차. 그래서 국장이 광역도식을 승인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둘 다 나오거나. 협의를 거쳐야 된다. 맞아야 틀려? 맞지. 힘이 거쳐야 한다. 맞아 틀려. 우리가 승인 절차란 말이야. 그런데 승인하려면 공청에 취해야 한다. 싸덕이 날리고 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 되시나요? 이걸 묶어서 두 묶음으로 하는 거야. 두 묶음이 수립 절차 하나 또 무슨 절차 하나. 승인 절차 이렇게 잡으셔야 돼. 이게 모든 게 공통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것 플러스 차이점이 있지. 차이점을 시험에 낸다는 거지. 그럼 일단 광역도식과 기본갱은 어때요? 둘 다 구성력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절차가 유사할 것이라는 게 유추가 되지 않을까? 여기도 보세요. 맞네. 그래야지. 여기는 오른쪽에. 기본갱이 또 구성력이 없는 갱이니까 광역도식이라는 절차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쓸까? 그다음에. 그럼 차이가 하나 있네. 여기다 별표하고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지. 확정이라는 단어가 하나 추가되네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른 데 막 동그라미 다 치지 말고 확정만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 논점을 잡아서 타깃을 잡아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다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시험에 내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럼 여기서 수립권자가 몇 명입니까? 그럼 6명. 내가 너무 빨리 대답했네. 다시 물어볼게. 수립권자가 몇 명이야? 6명만이잖아. 6명만. 여기는 6명만 자를 좀 붙여줘. 그래야 나중에 기억이 오래남아.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수 말고는 수립을 못해요. 국장도 못합니다. 여기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장 못해요.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 하실 때 그냥 생각하지 말고 6명만 이렇게. 6명 외이자가 나면 싸당이 날리고 와. 공부하는 방법이야. 6명 중에서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4명 있죠? 여러분 거기 내려가시다 보면 쭉 확정하고 공고연란 밑에 사이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을 거야 지금. 동그라미 1번에 4명이 있단 말이야. 찾으셨나요? 그럼 형광지에 비추고 놔야지. 자, 4명, 4명, 4명. 그럼 4명은 누구예요? 수립권자 중에서 4명은 누굽니까? 특별시장 들어가고 광역시장 들어가고 자치시장 들어가고 자치수사 4명 있죠? 원래 그 4명은 누구한테 승인을 받는 게 맞냐면 국장한테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의 권한 다 넘겨줬어요. 나한테 승인받지 말고 확정하세요. 이렇게 권한 넘겨줬다고. 그래서 승인 나오면 싸대기 날리고 와야 돼. 승인받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승인 안 받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뭐 한다? 확정하는 거야. 이걸 시험에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유형이요. 그럼 싸대기 빨리 날리고 와. 그리고 누구 남았어, 지금? 지금? 자, 시장구소 2명 남았지? 승인받아야 돼요. 시장구소 2명과 도의사한테 승인받는 거 맞죠?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는 기본기금 수리권자가 몇 명인데? 6명인데 4명은 승인 안 받고 확정합니다. 맞나요? 2명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퍼펙트한 정리예요. 더 이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럼 여기서 수리권자가 수립할 때는 왼쪽에 있는 거 있죠? 광유투기에 있던 거 있잖아요, 지금. 갖다 써, 갖다 붙여, 이렇게. 똑같아. 나중에 차이점 몇 개 있는 거 추가할 테니까 지금은 이 큰 틀만 보면 똑같다. 왜? 둘 다 구성이 없으니까. 다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1단계로 수리권자가 수립할 때 뭐가 거쳐야 되고? 기초에서 해야 되고. 두 번째, 공청회라서 주민하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되고. 생략할 수 있다, 없다? 똑같다니까 지금. 생략할 수 없다. 똑같다. 그리고 나서 지방위견되는 거 맞죠? 맞아. 그럼 수립을 했어.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수립을 했잖아. 그러면 나눠야지 이제. 네 명, 두 명으로 나눠야지. 네 명은 승인 안 받고 확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죠? 머릿속으로. 몇 명 남았어요? 두 명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딱 정리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하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확정하거나 승인한 건 똑같은 말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 절차를 거치면 되지요. 뭐하고 뭐?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네 명은 뭐하고? 확정하고 두 명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나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명은 승인권자가 없다고 보셔야 돼. 네 명은 본인들이 다 거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다 거쳐서 본인이 수입도 하고 확정도 하는 거고 여기 승인 받아야 될 시장은 수 있죠? 하나만 잘 이해했나 볼까? 예를 들면 시장은 수가 현재 수립권자야. 그럼 시장은 수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기초회사 해야 되고 공청회는 해서 주민하고 전문가에게는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지방회는 듣는 거 맞죠? 그리고 나서 서류를 누구한테 보내? 그렇지, 도의사한테 보내지. 그럼 도의사가 도장 찍기 전에, 승인하기 전에 협의와 심의. 이게 나온 거야, 본 시험이. 그러니까 도의사가 해야 될 역할을 시장은 수가 한다는 형태로 나왔다고 시험에. 그런데 학생들이 엄청나게 어려웠대요. 뭐가 어려워 그게? 책에 안 잡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책에 잡은 사람은 금방 풀어. 기본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래. 내가 볼 때는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 거야. 왜? 시장은 수가 보세요. 시장은 수가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쳐야 된다라고 난 여기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맞아요, 틀려요? 싸대기 쳐, 싸대기. 대답 잘했어. 시장은 수는 협의 심의 못 거치잖아, 지금. 시장은 수는 수리권자고 승인권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도의사가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도의사가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하는 거야.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런 것들은 시장은 수하고 도의사를 나눠야 될 거는 나눠야 될 거는 절차를 나눠서 보시라는 얘기지. 그리고 잡아요. 그럼 이해 잘 하셨고. 그럼 이 앞에 있는 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특별시장을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수립하려면 협의를 거쳐야 된다. 또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이건 좀 어려운가 보네. 자, 생각을 좀 해볼까? 확정이라는 게 뭐지? 아니, 승인은 안 받는다는 뜻이야. 맞아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 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입하려면 또는 변경하려면 협의를 거쳐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어렵게 갔다. 괜히 후회되는데. 확정이라는 말은 수립 자체를 본인이 확정한다는 뜻이야. 그냥 수립 자체를 본인이 확정한다는 얘기는 확정이라는 용어를 안 써도 돼. 수립할 때 다 거치라는 얘기예요. 승인권자가 없잖아. 그럼 수립할 때 이거 거치는 거 맞지. 왜 틀리겠어, 그게? 확정이라는 말은 본인이 수립한 내용을 본인이 확정하라는 얘기가 승인받을 필요 없다는 뜻이니까 수립이라는 용어가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어렵잖아, 사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떠요. 그럼 우리는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싸다기를 치고 다녀. 뭔 소리야, 지금 이게. 승인권자가 없는데 본인이 다 거치면 되지.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칫수사 4명은요. 수립 나오죠? 그럼 이거 다 나오면 돼. 오케이? 그게 제일 어렵잖아, 사실. 왜 승인권자가 없는데 무슨 협의심의를 다른 자가 할 필요가 없잖아. 대신에 누구는 구별을 좀 해야 되냐면 시장수랑 도의사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 되세요? 그래야만 본 시험에 문제를 푼다는 거야, 우리가. 러프하게 하지 말고, 정확히. 이 정도 이상 절대 안 나와, 시험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이상 절대 안 나오니까 2년도만 이해하셨으면 다 정리가 되신 거야. 이거 이해 되셨죠? 오늘 많이 얻어간다, 그렇지? 확실하게. 그리고 나서 공부하고 열람하면 돼요.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정확히 개념 말고 공부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면 실수를 안 한다니까, 본 시험에. 어설프하게 공부해서 그러네. 어설프하게. 대충 하는 거. 그게 잘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죠, 지금? 됐고. 이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 지금 핵심 포인트 하는 단계는 아니니까, 쭉 넘어가 보세요. 18페이지 한번 가볼까? 18페이지. 자, 3번입니다. 3번인데, 이름 한번 읽어볼까, 이거?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워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자, 사업 이름이 뭐냐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에요. 일단 사업 이름부터 형광세비 주거나.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알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부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좀 들지? 자, 어디서 봤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출발점은 기반설부터 출발했습니다. 맞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많이 하지 말고 기반설도 하나만 해, 도로. 그럼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이 지역에 도로를 하나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도로 설치하면 기반설도 하는 거 맞죠? 그럼 위치하고 규모를 미리 도시군 관리계로 모여야 돼요?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순간 이름이 이렇게 바뀌잖아, 뭘로? 도시군 계획시로 바뀌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앞에는 기반서를 설치하겠다라고 관리계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함축적으로. 전제조건이 기반설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 도로를 설치했다고 결정고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여러분 그 밑에 조그만 글자들 보면 안 돼, 지금. 이거를 봐야 돼, 이 절차를 머릿속에 그려야 된다는 거야. 이게 다 되면 조그만 숫자 할 거야, 제가. 지금 이것저것 하면 안 돼.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로 결정고시하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도시군 계획세로에 대해 수입하는 계획이야. 다시, 도시군 계획세로 결정고시가 되면 그 다음엔 곧바로 사활할 것 같죠? 안 돼요. 서울특별시의 현재, 현재는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모르고 한 7년 정도 전에 1,500개가 있단 말이야. 1,500개라고 하는 미집행서를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더 많겠지, 그렇지? 지금 한 2,000개 정도 있다, 한번 가정해볼까? 그러면 이게 지금 관리로, 도시군 계획설로 뭐가 되고 나서? 결정은 됐는데 집행이 안 된 거야, 예산이 없어서. 그럼 뒤로 계속 미루겠지, 그렇지? 미루다 보면 계속 쌓일 거 아니야. 그게 1,500개, 2,000개 있다는 거야, 현재.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너무 많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맞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따로 한번 수입해라. 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한 거야. 무조건 결정만 하지 말고 여기 도로 설정했다고 결정했으면 그다음엔 요객을 수입하는 거야. 무슨 계획? 단계별 집행계. 집행계예요, 집행계. 이거를 3년 이내 하겠습니다 또는 3년 이후에겠습니다라고 수입하는 게, 시기를 정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3년 이내 할 거예요, 예산 확보에서. 그럼 여기 1단계에 포함이 돼. 아닙니다, 예산 없어요. 3년 이후에 할 건데요, 그럼 몇 단계? 2단계. 거기 보시면 체크라는 것만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1번에 대상 있지. 거기 현관상 밑집 봐야지. 대상은 알아야지, 대상은. 대상은 도시군 계획설리에 대해 수입하는 계획이다. 다시, 도시군 계획설리에 대해 수입하는 계획이다. 동그라미 3번가요? 거기 구분 써 있죠? 1단계 집행계 있고 몇 단계 있다고? 2단계. 나머지는 하지 마, 지금. 나머지는 하지 말고 두 개만 하시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넓혀가면 돼, 나중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시기를 정하는 계획일까? 시기를 정하는 계획일까? 이 계획인, 성격이. 언제 사업, 그럼 시기를 정하는 계획이 아니라고 X 하니까. 뭘 정하는 거야, 도대체? 얘기 좀 해봐, 나한테. 아니, 3년 이내 하겠다, 3년 이후 하겠다니까 시기를 정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나요? 예산 확보해서 먼저 할 거야, 이거는. 급하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결정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할 겁니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언제 할 거다를 정해서 일방국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 계획을 뭐라 그래? 단계별 집행계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의 성격을 알아야 돼, 지금. 그래야만 나머지가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두 개만 해도 돼요. 자, 그럼 단계별 집행계는 수립 대상이 어디입니까? 도시경계 있어. 하나 했죠? 두 번째는 종류가 몇 개 있어? 시기를 정해야 되니까. 두 개밖에 없지. 먼저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거기에 대한 기준점은 몇 년? 3년 이내 하면 1단계. 포함되는 거고. 그럼 1단계 집행계 포함돼서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도로 설치 용지로 결정돼서 단계별 집행계 수입해서 공고를 하거든요. 딱 봤더니 공고한 거 딱 봤더니 1단계래. 그럼 앞으로 몇 년 이내 한다? 그럼 3년 이내 하겠다. 빨리 하는 구나를 알 수 있잖아. 2단계에 포함됐어. 그러면 언제 한다는 거야? 3년 이후 언제?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냥 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갖고 보셔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갑돌이 갖고 있는 이 땅이 도로 설치했다고 결정시가 됐는데 1단계에 포함됐어요. 단계별 집행계 중에 몇 단계에 포함됐어요? 그럼 몇 년 이내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3년 이내 시행하겠다고 공고까지 했지? 놀고 있으면 안 되지. 누가 할 줄 정해야지. 그래서 오른쪽에 밑에 밑에 누가 정해지는 거야? 여기 답 나오는 거야. 여기서 답 나오는 거야. 여기서 시행자. 여러분 단계별 집행계획도 시험에 나오긴 해요. 그런데 답으로는 거의 안 나와요. 지문 보여주고 끝 이 정도만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는 답이 나오는 파트가 어디냐면 사업 시행자 파트가 제일 많이 나와. 여러분은 그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별표 두 개 써놨죠 제가. 별표 다섯 개도 돼. 그래서 그 시행자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이 사업 시행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라고 해요.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하낸다?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 맞지? 그럼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를 줄여서 시행자라고 불러. 시행자의 종류가 몇 명일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럼 여러분 두 명이라고 대답하셔야 돼. 형한색 밑줄 봐봐. 1번에 누구? 맨 위에 행정청 보이지? 맨 밑에 비행정청 보이지? 두 명이 형한색 밑줄 봐봐. 예를 들면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여러분 국가가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지문이 떠요. 그럼 누가 사업할까? 국장인지 국장. 행정청 중에서. 그래서 보시면 원칙이 여섯 명이라고 써 있잖아. 특별한 정의였으면 관악의 의장은 여섯 명이 하는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여섯 명은 그 큰 의미는 없고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 내려가면 국장이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 화살표시 들어가서 국가계획 보이시나요? 그거 형관없이 밑줄 봐야지. 그게 작년에 답이었잖아. 답을 도대체 왜 못 찾는 거예요? 무슨 계획 나왔어? 그럼 누가 사업하는 거야? 1년 내내 외치고 다니는데 틀리고 온단 말이야. 그럼 안 돼요, 여러분들. 아니 국가계획이니까 국장인 사업할 수 있다는 게 맞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거 하나 먼저 기억하면 되지. 그러니까 광역도시 관련되면 나중에 추가 설명드릴 거고 더 이상 알 수 있어요. 대신에 비행정청도 있나 지금? 그 비행정청이 시행하는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행정청이 원래 해야 되는데 바쁘대.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행 해야 되는데 바쁘대. 바쁠 수 있지. 그럼 다른 자를 지정하는 거야. 나 대신 가서 사업하세요 이렇게. 그럼 행정청으로부터 뭘 받았어? 그래서 지정을 받은 자는 전부 다 비행정청이 되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비행정청은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이태 공사가 나와. 그럼 공공이지, 그렇지? 그럼 지정받아서 사업할 때 동의받아 안 받아. 그럼 매년 나와. 100% 매년. 공공은 동의 안 받아도 되고 민간만 동의받아야 한다. 맞나요? 거기 현관석 밑줄 보여야지. 민간만 동의를 받는 거야. 민간만 오른쪽에 있는 요건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민간이 시에냐로 지정을 받을 때는 면적 얼마? 3분의 이상을 수여해야 되고 총수 2분의 이상이 동의받아야 되죠. 그 엉뚱하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거 외우지 말고 거기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라고 누구냐가. 민간만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험장에 민간을 내겠어? 공공을 내겠어? 민간 안 내. 공공을 내요. 민간 절대 안 나와. 이 지문은 다 100% 틀리게 나오는 지문이야. 지방공사 앞에 나오면 틀리죠. 동의받아야 된다면 틀리죠. 토요티 공사 나오면 틀리지.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민간만이 필요한데 민간은 너무 많으니까 내지 않는다는 얘기. 공공을 다 빼야 되니까 못 내 시험에. 결국은 누구를 내서 틀리게 내. 공공을 내서 틀리게 낼 수밖에 없는 지문이라니까. 그게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렇게 가르쳐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데 100%야 이거는. 민간 절대 못 내. 왜 민간을 내면 누구를 다 빼야 돼. 공공을 다 빼고 내는데 그러면 객관심에서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문제를 못 뽑아요. 그러니까 못 내는 거야 출제 회원이. 여기는 100% 틀린 내용으로 나와. 예를 들어서 공공이 나오는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싸덩이 날리고 와야지. 그런데 공공이 나오는데 동의받지 않아서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O야 또 X 싸덩이 치라고 다 치지 말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형태는 민간만 받는 건데 공공을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싸덩이 날리고 면적 소유할 필요 없고 동의받을 필요 없다고 하면 동그라미 치는 거야. 맞나요? 그게 논점이니까 그 논점 하나만 잡아. 여러 개로 나누면 안 돼. 하나에 집중을 하셔야 돼. 그럼 100%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거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두 명으로 누구랑 누구? 행정청과 비행정청. 맞죠? 됐습니다. 그럼 행정청이나 비행정청 중에 한 명이 정해졌습니다. 시행자로. 그럼 시행자가 놀고 있으면 안 되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를 정해야 돼. 그게 이 계획이에요. 네 글자. 그렇지. 시시계획 아셔야죠. 이게 도계법에서도 시행자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죠. 배웠잖아. 시시계획. 그럼 여러분 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계획이 헷갈려. 이 두 가지가 헷갈린다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막 그렇대. 그럼 단기불 집행객은 사업계획성. 사업계획인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아니에요. 시기만 정하는 거야. 언제 하겠다를 정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야. 이거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온다니까 지금. 3년 이내에 할지 3년 이후에 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 갖고는 사업을 못하니까. 단기불 집행 갖고는 사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에서 정한 3년 이내 하겠다라고 했으면 시행자 정해져 주고. 그다음에 시행자가 뭐 해야 돼?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이걸 따로 작성해야 되겠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겠지. 몇 년 동안 사업하겠다. 자금을 얼마 갖고 사업하겠다. 설계도면은 어떤 도면 갖고 하겠다. 이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을 뭐라 그래요? 맞아요. 실시계획입니다. 필요합니다. 있어야지만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행자는 단기불 집행객을 보고 사업을 해요? 아니면 실시계획을 보고 사업을 해요? 오케이. 그럼 이해된 거야. 작성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업하면 되니까 뭐 받아야 돼? 인과. 인과는 문서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인과를 승인으로 안 받고니까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인과는 주는 지문이야. 인과권자한테 인과 받았어. 도장 받았어. 그럼 인과권자가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고시하겠죠. 쭉 읽어요. 그 다음 절차 계속. 큰 틀로만. 여러분 이 큰 틀이 안 된 사람은 밑에 있는 거 절대 읽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져. 큰 틀을 먼저 그릴 수 있는 상태에서 정리가 됐을 때 살을 붙여드릴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보세요. 실시 인과 고시까지 떨어지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확정됐어? 안 됐어요? 된 상태지? 그럼 어떻게 사업하겠다가 정해졌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은 공사를 들어가면 되지. 이해 되시나 이거? 이 사업이 이거야 이거. 도시공격시설 사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도시공격시설 사업은 공익사업이에요? 사익이에요? 공익입니다. 그냥 대화를 좀 해볼까? 그럼 여기 만약에 도로 설치하는데 도로 설치할 구간이 40km래. 너무 길어. 그럼 시행자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작년도 그거 나온 거야. 분할. 분할 나오면 동그라미. 있다 나오면 동그라미. 없다 나오면 싸대기 날려. 공익사업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시행자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분할 시행 나오죠. 거기 지금 사업 시행 밑에 체계도 밑에. 1번 밑에 시행자 보호 규정이 있고 동그라미 1년에 분할 나오잖아. 분할의 형광색 밑줄. 분할 두 글자만. 그런데 여러분 분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법 전체가 공익사업이니까 다 이따로 끝나야 돼. 분할은 다 이따로 끝나야 됩니다. 분할해서 할 수 있고. 두 번째.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나? 무료의 형광색 밑줄. 이건 다 이따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지. 왜? 공익사업하는 시행자니까 분할해서 할 수 있고. 세 번째. 서류에 대해서 상대방 주소, 고소가 불분명해. 그러면 일정 기한 동안 송달에 가르면서 공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시공단도 할 수 있고. 행정시판은 지금 하는 거 아니고 나머지는 지금 손대지 마세요. 나머지는 손대지 마시고 거기까지만 딱 체크를 하시면 돼. 반 정도 한 거야. 나머지 플러스 알파에서 반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많이 하지 말고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럼 이 사업을 하면서.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시행자가 여기다 도로 설치한대. 그럼 시행자는 공익사업하는 시행자예요. 사익이에요. 그럼 여기 필요한 토지가 있을까? 없을까? 이 안쪽에 있는 토지가 되건 건축물이 되건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그게 어딨냐면 밑에 2번, 박스 밑에 2번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써있지. 그것도 체크해야지. 대답을 했으니까, 이해가 됐으니까. 왜냐하면 공익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필요한 부분까지는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붙어있는 토지 있어? 없어? 왜 없어? 있지. 사업은 안 하는데 옆에 붙어있는 토지 있잖아. 거기는 수용이 안 돼. 바로 밑에 인접한 토지 등이 보일 거야. 그림이 보이면 돼. 안쪽에 있는 토지 등은 수용할 수 있지만 바깥쪽에 있는 토지는 수용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싸닥이 날리고 오면 돼. 대신에 덤프트럭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정리되죠? 그럼 거의 다 했네 지금. 거의 다 플러스 알파에서 몇 개만 더 추가하면 끝나는 거지. 공부를 어렵게 하면 안 되실 때. 이걸 풀어 써 놓은 게 법조문이에요 사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사업을 분할해서 하기도 하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무료로 열람해서 사업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시식하고 시식 보고 사업한 내용이랑 시식에서 인가받은 내용이 있죠? 공사한 끝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랑 시식이랑 일치하는지 확인해야지. 검사를 받아야지. 그거를 네 글자로 중공검사 받는 거야 여러분들. 중공검사 받았어요. 이상 없대. 중공검사 증명서까지 발행해 줬어. 그럼 이제 공사하려고 공고하면 되지. 중공검사 건자가 거기 나와 있는 공사 끝났습니다 하고 공고하면 무슨 사업은 다 끝났어요? 그렇지. 도시공검사 사업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11월달 12월달 해야 될 내용은 그 위에 있는 여기 있는 큰 제목이 있죠? 이거를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려보면 합격한율이 엄청 높아. 그러니까 직접 한번 그려봐. 보면서 다른 거 몰라도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이 흔들림이 없잖아. 그렇지? 여기다 제가 막 살을 붙여 드릴 거였죠? 많이는 아니지만 중요한 논점. 그럼 이 논점이 딱 완성되면 도시공검사 사업은 금방 봐요. 짐은 다 읽혀. 짐은 다. 핵심이 뭔지를 또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잡는 게 맞아. 여기서 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 되니까. 누구? 그냥 하지 말고 우리가 경중을 딱 따지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 먼저 잡아서. 사업 시행. 그다음에 두 번째 얘. 사업 시행. 얘 두 가지가 본질이에요. 시의식이 계획은요? 짐은 나와. 단계별 집행 계획은요? 짐은 나와. 그런데 정답으로는 안 나와.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시행자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사업 시행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단계별 집행 계획에서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공부한 거예요. 2단계를 한 거야. 1단계 집행 계획 했지. 그런데 2단계에 포함될 수도 있죠. 그럼 2단계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몇 년 이후에 한다? 3년 이후에 언제? 여러분 몰라요. 그러지 말고 그만 좀 대답하고 10년, 20년 후에 이렇게 대답하시라고. 몰라요.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야. 10년, 20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10년짜리하고 몇 년짜리? 그래야 정리가 되니까요. 10년 동안 사와냈대.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어. 그럼 책에도 오른쪽에 보면 매수한 거 보이지? 그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라고. 그다음에 가운데 쪽 왼쪽에 보면 시료 보이세요? 그건 20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만 하면 끝이에요. 거기다 지방위해제공고 이런 건 나중에 살부치는 거니까 지금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3단계, 3년 이후에 해야겠다. 2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됐을 때는 몰라요 하지 말고 앞으로는 두 가지를 얘기하셔야 돼. 몇 년짜리, 몇 년짜리? 두 개만 하면 끝. 10년짜리는 매수한 거 나오죠? 그건 잠깐 쉬게 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게요. 잠깐 쉬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